그래서 나름대로 소리에 적응하려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공량을 크게 들으면 그 특유의 먹먹한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업라이트랑 너무 달라서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여기서는 연습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연습하는 연습을 아예 바꿨어요. 업라이트에서 할 때는 좀 작은 소리낼 때 업라이트에서도 좀 작게 치려고 노력했는데 아예 방향을 바꿔서 기본이 그냥 치는 거고 조금 더 세게. 다른 걸 조금 더 세게 하는 거고 연습을. 네네네. 해볼까요? 네. meio 대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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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상 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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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제 3 inhale inhale 오 Lyell 소리나 편안하게 메시는 것같아요 안편 않았어요? 저거보다는 네 적응보다 더 나아져요. 살짝 그래도 적응을 하신 느낌으로. 아 근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서 우린이 약간 삐뚤빼뚤 나갔어요. 고르게 못 나가고. 일단은 여기는 확실히 좀 많이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있는데 저는 오늘은 여기 뒤쪽이 살짝 보면 어색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급하죠? 급한 느낌보다는 앞에는 되게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으로 뒤에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무거워지고 이거 그래서 크레션덕을 하려고 하셔서 그런거 같아요. 그런거 같아요. 약간 세게 하려고. 좀 앞에 보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느낌이죠. 볼드. 그렇긴 해요. 제가 음악을 들으면 약간 떠오르는 영상 같은게 있는데 음. 여기까진 있거든요. 예외는 없어요. 영상이 없어요. 영상이. 떠오르는 스스로 그리는 이미지가 없어요. 좀 뭔가 웅장해지고 뭔가 이렇게 거대한거에 가는 느낌은 있는데 약간 더 추구하는 그런게 없는 것 같아요. 좀 뭐라고 해야지? 스토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추구하는 스토리라고 보다는 어쨌든 이 부분이 기승전결이 딱 뚜렷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2페이지가 마무리되고 다시 들어가는 걸까 그랬을 때 이 마지막이 저는 절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2페이지에서는 그렇죠. 그분은 좀 어떠세요? 맞죠. 네. 아 이제 거기는 동의를 하는데 그려지는 이미지가 아직 없으셔서 네. 그냥 약간 저는 이게 되게 발걸음 같거든요. 약간 뭔가 산책물에 서서히 가면서 약간 콧노래도 부르면서 가는 느낌이에요. 점점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인데 네. 네. 여기서 뭔가 이렇게 어디로 가는 거지? 당연히 길을 헤메는데 여기는 뭔가 호수가로 간 것 같은데 네. 어디로 갔지? 우선은 네. 이 내성을 너무 좀 무겁지 않게 처리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떄서 앞에 이게 좀 가야 될 게 많아서 네. 여기를 향해서 가시고 이쪽은 좀 더 가볍게 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네. 네. 하세요. 네. 이쪽은 약간 이 정도였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마지막은 들어가고 충분히 사라지고 저런 느려지는 정도 근데 조금 덜 느려지는 느낌이 있는 거 같아요. 막 그 선거 오다 보니 딱 여기서 약간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제가 면주할 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 번 정리하고 두 번에만 해도 정리한다 제가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그려지는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무래도 훨씬 시너지도 있고 감정이 훨씬 더 담길 수 있는데 어쨌든 이성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은 무겁게 들리는 그리고 좀 어색하다 느껴지는 게 이 부분들의 내성이 너무 크게 되면 뭔가 이미지를 그리기보다는 일단 그게 너무 거슬리니까 그걸 첫 번째로 조절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느려질 건데 여유가 느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은 얘가 갑자기 많이 느려지면 그것도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두 단계에 걸쳐서 좀 느려지는 거 계산을 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여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아, 지금 해? 지금 해야지. 그냥 까먹고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할까요, 선생님? 일단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요? 다시. 그리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쓰시고 나서 아직 안 끝났으니까 2분이 더 좋았어요. 한 부분에서 좀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펜껄을 좀 하세요 똑똑하게 이렇게 쫓기는 맞아 맞아 어 훨씬 좋아요 그거를 이제 쭉 아 춤춰봐요? 오늘 여유가 많으시네요 네네네 시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연결을 하는 것까지 좀 볼게요 처음부터 이제 다시 한번 염두를 해도 항상 습관대로 그냥 가버려가지고 일단 염두지를 ped nieu자리 이게 네네네 어둠 USDA 응 과연 네 지니 왁 이정 이 알 아 진짜 멋있는데 아직 빨랐다 제가 일부러 좀 멀리서 들을 때 계속 네 제 소리가 좀 약하죠 아니요 이제 소리가 막 엄청 빠지고 약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데 선생님 근데 내성이 여기는 이해됐어요 내성이 약하고 여기서 이제 좀 세게 주고 그럼 여기 애들은 내성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냥 계속 세요? 어 계속 센 거는 아니고 포르테로 갔지만 이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좀 조절이 되기는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방향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내성이 네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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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이 미이랑 시가 좀 텀이 길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연결을 할 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니까 차량이 좀 느껴지죠? 네네네 그거는 저번에 띄우는 거 알려주셔가지고 맞아요 그거 말고 띄우는 거 말고 그 다음에 내성으로 여기를 연결시켜주는 거 뭔가 막 둔둔둔둔둔 하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크레센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미 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미 띄우는 것만 잘 아시는데 미 대성에 방향이 없으면 안 되고 네 가셔야 돼요 네 한 번 에너지를 썼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시 가실 거예요 아, 약간 이렇게.. 그쵸, 약간. 이게 계속 굴곡이 따진 거 보시면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륨이 크다 뿐인 거지 굴곡은 계속 있어야 돼요. 여기 좀 들으셨네. 여기가 어색했던 게 저 생각에 내성이 진짜 방향이 없었던 거예요. 무조건 세게 방향이 없었던 거예요. 일단은 제일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성은 멜로디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멜로디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성이 결정이 되는 거지 내성만 따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 미에서 시를 전일자 연결을 시킬 걸 생각하니까 손을 들어서 까짓도 하고 내에도 이렇게 또 붙는 거 생각하니까 방금도 들었어요. 아, 들었어요? 약간 이렇게. 그쵸, 맞아. 숨을 진짜 참는 느낌이라 이 음과 음을 연결시키려고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크레싱도라 했던 크레싱도가 나올 수 있고 지금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의적으로 여기서 살짝 커져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좀 어색한 포인트라도 될 수 있거든요. 아, 아예 이해했어요. 아, 이해했어요. 방금 들어서 이해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될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멜로디에 따라서 계속 움직여야 된다. 그 멜로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멜로디가 높낮이가 있잖아요. 네. 미세하지만, 막 이렇게 띠진 않지만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치에 따라서도 결정이 돼요 또. 그러니까 이 시 위치가 이미 앞에서 여기서 진행이 된 단품에 나오는 애라서 그거에 따라서도 결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조금 어렵죠. 한 번 다시 해볼까요? 아, 그리고 여기까지는 잘 오셨는데 여긴 박자도 잘 쓰셨어요. 근데 옥인의 송이 뭔가가 없어요. 그래서 라우스, 들을 들이소요. 점점 두고 가다가 들이소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나와서 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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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스. 맞지? 내성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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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가볼까요? 한 번 가보고 안 되면 선생님 저 연습해볼게요. 아, 네. 좋아요. 오 Fourcaps. 네. 아니요. 막 notre 한프로 나아가는데 여기가 막혀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더 붙이시면 근데 거기서 볼륨이 커지면 안 돼요 방금 게 제일 괜찮지? 약간 이해가 안 한 것 같아요 그니까 빨라지면 세질때가 있거든요 지금 그랬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그것도 그렇게 하셨나요? 아 지금부터 그렇지 그렇죠 컨셉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몸이 지금 안 따라졌던지 이해했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여기다가 조금 먼저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멀리서 한번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 부분이 좀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 생각은 여기 두 마디씩은 안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송이 그러니까 목이 지금 모기는 나와도 되는데 좀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조금 메주포로테 정도의 느낌이 좋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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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와도 살짝 터졌으면서도 최대한 뒤쪽에서 더 많이 줄여주시고 두 번째도 터지는 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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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t 엥 예 그랬ampa 엥 심각 엥 한참을 제가 보나를 조금씩 주고 있는데 그게 긍정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노래일까요? 시작하는 부분이 좀 더 달라요 아 그랬어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고 나서 첫 번째 곡은 이 정도 느낌은 두 번째는 보통 약간 다른데 말로 표현할 수 없네 다르긴 하네요 다른데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보다 본격적으로 뭔가 첫 소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앞에보다는 저는 마냥 긍정적인 얘기나 아니면 앞에 어떤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은 그런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앞쪽에서는 비교적 밝기도 하고 뭔가 좀 더 분멸하게 소리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듯이 그치면 뒤에는 약간 약간 글에 좀 더 뭔가 조금 더 부드럽고 여유있게 소리하시네요 맞아요 맞아요 박자를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네 얘가 좀 더 박자가 쓰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느낌을 생각했을 때 네 여기가 물음표가 하나 있는 느낌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게다가 이제 이제 음법 한 번 더 생긴 느낌이었다가 이제 여기서 확신에 차는 그런 식으로 네 네 저는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을 네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협회 이 멜로디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음색이라든지 결정대로 그리고 여기 이제 베이스 드럭시 왼손으로 올림을 이렇게 주셨고 그리고 이거 받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도 그렇게 커지는 않아요 아직은 거기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되게 어색한데요? 이 부분이 네 조금 더 분명하게 딱 맞아요 미는 더 라 그리고 얘는 미의 울림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들어주세요 조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라 그리고 라까지만 여기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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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앞에서 이미 좀 땡겨진 상태여서 딱 받아야 돼요 여기서 들여야지 지금 얼씨 좋아 제가 랜소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나름의 생각하시는 방향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 드리는 레슨 때 가져가시는 거고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내 걸로 만들어도 돼요 여기는 어떤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가 뭔가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뭔가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점점 후욱 하고 이제 점점 세게 부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내 모자랑 스카프 같은 게 날라가 있는 건가 아직은 안 날라갔는데 여기서 후룩 하고 날라가 버린 그런 느낌을 생각해서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얘가 얘보다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잖아요 뭔가 여기서는 약간 부드럽게 처리하고 너무 세지는 않았으면 좋고 얘는 조금 더 세게 처리하려고는 했거든요 아래로는 또 선생님분들 말씀에 따라서 같이 하려고는 했는데 조금 부작용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느낌을 생각하시는 거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고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듣는 사람이 듣기에는 제일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소리의 밸런스가 괜찮은지 그다음에 어쨌든 음악 계속 흐르고 있고 제가 그 곡이 계속 있다고 그랬잖아요 피아노 등포로 듣는 어느 부분이든 그 흐름이 자연스럽지 예를 들어 왼손을 아까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좀 키우셔야 돼요 왼손이 나와야 돼요 했을 때 어쨌든 크레센토를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울퉁불퉁하게 커지면은 이미지를 생각하셔도 그 소리가 먼저 고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개선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표현하시는 느낌을 담았을 때 뒷부분이 조금 더 그러면은 앞에보다 확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소리가 왼손이 저는 좀 고르게 커졌으면 좋겠고 네 저거를 따로도 연습을 해보셨을까요? 왼손만 따로 네 어떠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것도 그런게 네네 방향성이 잘 된건지 모르는데 근데 약간 자연스럽고 커졌다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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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연결을 해볼까요? 연결을 해볼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미 맨부터 우리가 맨날 왼손 맞췄을 때도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얘가 들어가고 나서는 얘가 별로 역할을 안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만 좀 하는 갑자기 크게 나오니까 그게 제가 듣기에는 왼손의 진행이 좀 어색했다 오른손에 비해서 그리고 얘랑 얘랑 같은 노력을 같이 호흡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왼손만 아파했을 때 특히 ffe 보전 굉장히 괜찮았어요 어 그런 느낌을 원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오른손이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안해요 그래서 얘를 쳐도 물론 이제 왼손만 쳤을 때보다 오른손이 같이 들어갔을 때 왼손도 같이 얘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근데 일단 아무것도 안하면 안해드리면서 약간은 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를 저는 받아서 울리는 거고 왼손이 이렇게 들을 거고 근데 만약에 그거 생각 안하거나 그냥 작게만 길게 들어가겠죠 차이가 어떻게 될 수 있고 네 같이 변하고 있는 게 이렇게 홈을 해보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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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지금 잘하신 거는 왼손이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하죠 네 그거는 좋아요 조금 소심할 것 같아요 얘가 내가 너무 나아서 오른손을 방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엔 조금 위축되네요 이번엔 조금 조금만 나가야지 같이 하셔도 돼요 그냥 다음 저 피어모스 들어갈 때 발을 미리 준비 안 하셔야 되는데 다 와서 준비하시면 되죠 우나코도 이거 준비하고 아까 그랬어요 여기서 원래는 아까 그랬었는데 원래 그래요 아 그래요? 이거 여기서부터 준비한다고 생각해 줄게요 아 우나코도 네네네 발을 대기하고 오실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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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어 대고 계실 수 있으세요? 괜찮아요 아 아 그런 방법이 가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요? 치기 전에 발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다 치고 나서 오셔도 돼요? 어쨌든 그렇죠 치기 전에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 여기는 어떤 어떤 지금 지금 너무 안 울린다 이렇게 감옥 서셨어요 어 우선 두마디씩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아 네 제가 나름 여기 간격을 조금 줄이고 얘를 늘리려고는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화석이 바뀌고 들릴 수 있게 길게 하나 봤어요 근데 그게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아, 티가 안 나지구나 티를 더 내야겠구나 티팬은 얘도 얘랑 마찬가지로 네 손길에 티팬은 얘도 조금 더 변화가 느껴져요? 네, 많이 변화가 느껴져요 그쵸, 그쵸 그게 왼손에서의 역할이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결국 길게 빼는 게 한계가 있고 왼손이 그러니까 이 정도의 걔는 왼손이 졸리세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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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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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먼저 터트리셔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갈아져서 터지는 느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좀 물류보다는 그 박자를 좀 더 쓰시는거에요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그래서 박자가 많이 쓰이려면 여기서 다 끌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무리 할 시간이 없고 조금 더 많이 가긴 했지만 이 쉴 틈 없이 바로바로 바로바로 가서 여기서 다 나가는거라고 생각하시는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여기를 이제 소개느낌으로 갔으면 여기로 뭐가 점점 바뀌고 있구나 분위기라든지 뭐가 됐든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 역할이 제가 여기를 체크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왼손의 역할이 조금 크다 그리고 얘가 마지막 왼손 바닥 이 정도가 좀 더 끌어지는 느낌 맞아요 바닥도 미리 바닥 대기하고 이 정도 네 다시 해볼까요? 며칠 밟고 시작하셔야 돼요 네 다시 동시에 밟고 싶으면 안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약간 느낌 지금 양 사진을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라 하지만 다시 다시 이렇게 다 이거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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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 너무 좋아요. 컨셉은 이해했어요. 약간 오른손을 더 연습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빨리 빨리 움직여야 하니까. 좋아요. 여기도 이제 이쪽 페이지는 같은 문제죠.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가 아직 이쪽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번보다는 뭔가 저번에 만들어주신 거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의도가 저번보다는 보였는데 어색한 호의 소리가 거기 좋아요. 근데 여기가 아직 어색한 이유가 저는 이 처리가 좀 되게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딱 이 4개 4개 가슴 때 끝부분 다시 한 번. 얘가 지금 치실 때 이렇게 이거를 좀 버리는 느낌으로 치시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마지막 이렇게 바로 앉힐 것 같아요. 좀 차이가 느껴주세요. 좀 차이가 느껴주세요. 아니요. 문덕겠어. 그니까 여기를 잘 이런 거 싫어해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 두 개 두 개씩 이렇게 나눠서 같이 들어가셨으니까 근데 제가 세영님 치실 때는 박자가 좀 덜 쓰였다.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쓴다고 썼는데 그쵸. 박자도 덜 쓴 거고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거세요. 이렇게 허리 잘 빠져요. 가시면 돼요. 네. 가시면 돼요. 얘가 앞에보다는 이렇게 굴리잖아요. 특히 이 자손도 같이 그러다 보니까 박자가 길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 길어진 거를 얘가 받아야 되는데 그냥 가셔요. 그래서 라를 길게 치신 다음에 레를 치세요. 마지막 음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 뒤쪽은 어떠세요? 뒤쪽이 조금 더 살살 하려고 하는데 아직 귀 안 들려서 내가 지금 치고 있나 안 치고 있나 그래서 이거보다 이거를 좀 더 살살 치고 조금 더 속도도 살짝 느리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뒷쪽이요? 네. 그러니까 트릴도 얘 보다는 좀 늘렸으면 좋겠고 느리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좀 약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까 쳤을 때는 두루질하니까 조금 세기가 조금 엉망이었던 거 같아요. 소리를 좀 멀리서 들으려고 또 어쨌든 이 그린드 구조 자체가 이 공감 자체 다 잡았어요. 소리가 퍼지도록 소리가 돼 있어서 그래서 멀리서 소리를 들으려고 하시네요. 네. 보인 분생 더 어렵죠. 그리고 소리에 울림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멀리 들리는 소리를 들으세요 하는 게 치고 나면 피아노는 계속 소리가 공명이 돼요. 그러니까 딴 하고 딴 내는 소리에 집중하시면 되고 치고 나는 울림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풍부하게 들으실 수 있죠. 근데 어쩌면 테크닉이 부족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잘 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좀 더 이렇게 휘리릭 휘리릭 이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어서 네. 되게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 멀리서 연기처럼 아니면 얇은 실이나 천 같은 게 휘날리는 느낌이었으면 그렇게 무겁지 않죠? 118 납분도 3 4 4 5 5 5 1 2 3 뒤에 처리는 너무 높은 것 같고 우리가 그래도 방향을 멈춰있어 뭐 어딘가로 가보자 근데 멈춰있는거죠 그래서 방향을 조금 정도의 질감 처리는 좋은데 아무것도 안하시면 방향이 없으면 안된다 여기 마지막까지 마무리해볼까요?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까요? 여기가 가볍니까 좀 더 빨리 날아가다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까요? 레이즈를 이렇게 크게 같이 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리 해보시면 앞부분이 조금 조금 생겨요 그럼 이 안에서도 약간 항상 다시 해볼까요? 네 아 훨씬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새로운 모습 다시 네 다시 정리를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비참을 보실거죠? 네 mesma 참 네 성공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